안녕하세요. 생율무입니다. 옥천창기름방학관 청기름장인입니다. 지금 생율무 가루가 들어와 생율무 가루로 만드는 중입니다. 생율무, 의인이라고 하는데요. 건강에도 매우 좋지만 피부 미용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얼굴에 팩 많이 하시죠? 미용팩을 하실 때 생율무를 가루로 갈아서 팩을 하시면 피부에 매우 좋다고 합니다. 대부분 여성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요. 저도 가끔 사용을 해보는데 매우 좋습니다. 국산 생율무 가루가 다 되어 포장을 하는 중입니다. 800g, 용량은 800g, 지퍼팩 포장입니다. 유통기한은 6개월이고 보관은 냉동보관이 좋습니다. 제조는 즉석제조, 에이아쿠 즉석제조한 제품입니다. 오늘 만들어 오늘 택배 발송을 하면 내일 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용도는 죽을 끓여도 되지만 대개 피부 미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얼굴 마사지, 피부 마사지에 생율무 가루로 마사지를 하는 용도입니다.